바로 두 번째 곡 선물해 드릴게요 다 같이 와, 아시죠? 이건 진짜 선물이에요, 선물 얼마나 좋으실까요? 나도 해도 될텐데 낮춰야 할 때엔 낮춰야 하고 물러나야 할 때엔 물러나야지 오르고 오르면 끝이 있듯이 내려올 때도 끝이 있다네 하늘 가면은 하늘 한 번 보고 힘껏 소리쳐 기회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건 내게도 그럴 때가 올 거야 기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행복해지고 기왕이면 웃고 살면 즐거워지고 영원히 힘들 것만 같았던 지난 일들도 돌아보면 추억 되겠지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오늘도 힘차게 어깨를 펴고 가족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다 같이! 우효Eu系! 오오,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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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스 사진 보며 힘을 내야지 아우! 네에에엣! 그대! 그대!ips! 해외을 puzz하겠다 이것анов student 기준으로 감사드립니다. 기무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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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아, 너무 좋고. 너무 좋아요! 날아갈 것 같아요!